멀차적으로 추가적인 매집이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시세가 탄력적으로 받을 때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퇴근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단이 다 열려버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일 오전부터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간단히 이슈 몇 가지 팩트만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국내외로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몇 가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기사 내용이 경기도가 용인시의 국가첨단 산업단재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TF를 출범했다고 하구요 지난 15일 정부가 용인을 포함하 전국 15개의 국가첨단 산단 조성을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8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 쪽에서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업 710만 제곱미터에 2042년까지 무려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을 할 거고요 국내외 소부장업체와 팸리스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다가 120조 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다가 무려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투자금만 합쳐도 720조 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오늘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대규모 투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현재 TSMC에서도 80조 원을 들어서 2나노 공장 4개를 또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발표가 되면서 국내외로 계속적으로 반도체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총이 꽤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고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미반도체가 오늘 당일 18,925원의 매물대를 현재 1차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18,925원의 1차적으로 매물대를 현재 소화를 해내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위한 시도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당일 시세가 추가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18,925원 상단에서 종가로만 마감이 돼도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19,300원까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에 대한 여력이 현재 오늘 당일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시세 분출 이후에 위꼬리가 길게 달리게 되면서 차익실현 매물대가 쏟아지게 될 경우에 어디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한가에 달성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늘 18,925원 그리고 18,750원 이 부근에서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되면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18,750원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매집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기간적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8,275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우상량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신고가 갱신을 위해서 강력한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부터는 여러 차례 저항대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번에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집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현재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9,825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러 반드시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미반도체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한 추천 종목을 하나 제가 발굴해 왔는데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상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냐면 미래반도체는 세계 유일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유일해요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파트너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실적 또한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22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이 3,929억 원이고요 전년도 대비 85.6%가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173억 원으로 45.9%가 상승했고요 단기순이익이 142억 원으로 52.3%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총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이 종목이 어떻게 또 움직여야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한 가격을 한번 체크해드리자면 오늘 18,480원 이 가격 상단에서 만약에 종가로 마감이 되면 상단이 굉장히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우선 이제 19,470원까지는 단번에 열리게 되고요 이 가격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삽입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될 거예요 아직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크게 터지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오늘의 캔들은 매집일 뿐이에요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집이고요 그리고 18,480원짜리 상단에서 안착하면서 1차적으로 추가적인 매집이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시세가 탄력적으로 받을 때 정말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2만 200원짜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단이 다 열려버리게 됩니다 이때 매물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매물대는 없고 현재 19,470원 그리고 2만 200원까지 매물대만 뚫어내면 이 종목 신고가 그 이상 앞으로 100%, 200%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미래 반도체 꼭 주워 담으셔야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을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런 급등 종목과 그리고 정확한 대응법들 저희가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다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구독만 인증을 해주시면 10% 그리고 2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오는 종목과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싹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복리의 마법으로 차근차근 계좌 통통 꼭 불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로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에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정확한 대응법, 급등 종목까지 싹 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